감사합니다. 장바구니 챙겨주시는 거에요? 감사합니다. 여기 가게에요? 네. 여기 먹을 거 파는 가게에요? 여기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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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켓 마켓이라고 써 있는 거에요? 응. 그렇구나. 마켓이라고 써 있는 거구나. 이쪽도 써 있어요. 뭐라고 써 있어요? 이쪽에 하모니마트 하모니마트 여기가 하모니마트구나. 몰랐어요. 그러면 이제 시장을 봐야겠다. 필요한 게 있으니까 시장을 봐야겠어. 시장 뭐에 가요? 집에 먹을 게 없어서요. 토마토도 사야되고 당근도 사야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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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그거요? 응. 그거 안 익어서 싫은데요? 안 익은 토마토 싫어요. 이거 좋아요. 잘 익은 토마토 좋아요. 원래 한 개만 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두 개 사려고 해서 두 개 그냥 살게요. 이거 당근이 있고요. 이것도 있어요. 우산을 구해요. 그러면 이 당근이랑 이 당근 주세요. 한 개만요. 한 개만요? 네. 알겠어요. 그러면 이 당근 주세요. 네. 알았어요. 그게 더 맛있어 보여요. 제가 이거 돌려드릴게요. 네. 계산해 주세요. 네. 이거 익었어요. 이거. 이게 익었어요. 아 네. 고마워요. 익은 거 사려고요. 익은 거? 네. 안 익은 거 싫어요. 맛이 없을 거 같아요. 네.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? 네.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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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토마토 반 취해서 예전할게요. 컴퓨터 열고 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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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어요. 얼마예요? 3,000원이요. 봉지 드릴 수 있어요? 봉지요. 봉지. 봉지. 봉지요? 네. 봉지 드릴게요. 봉지요? 네. 그럼 이거 여기다가 넣을게요. 여기다가 담아주세요. 네. 봉투값도 낼게요. 봉투값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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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원 낼게요. 네. 500원이 나왔어요. 아 엄청 싸네요. 야. 나. 500원 여기야. 봉지. 코너 필요하셔야 되는데. 당근이요? 캐럿이요? 네. 이 당근이요. 네. 당근 한개 사려구요. 이 당근이요? 이거 써요. 아 좋아요. 이건 이건 나중에 사오일거죠? 네 오늘은 당근 한 개만 살게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당근까지 다 하면 얼마에요? 2000원이요 당근이 엄청 비싸네요 1500원이나 하는구나 돈 낼게요 맞다 여기 좋은 차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찍어라 끼었어요 도와줘요 끼었어요?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에어컨을 찍어볼까 바코드 리더기 바코드 리더기 다시 꺼졌어요 네 돈 낼게요 네 돈이요 여기요 아니 콩 생리돈 가져와요 알겠어요 5000원 낼게요 돈 거슬러 주세요 거슬러 주세요 거슬러 주세요 거스름돈 주세요 잔돈 주세요 아 내가 5000원이나 낼는데 되게 조금 주시네 알겠어요 이거 어디일까요? 네 노란색깔 드릴게요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만원을 주셨네 이상하다 오늘 횡재했는데 엄마일까요? 이제 갈게요 이거 가져가면 되죠?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